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열쇠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템의 김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열쇠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최고가를 기록하던 뉴욕 증시는 이틀째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 증시의 고점 논란과 양적화나 축소 시기에 대해서 이견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오늘 밤 발표되는 10월 미국의 FMC 회의록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한 양적화나 축소 시기를 반응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 현재 시점입니다. 뉴욕 증시 고점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2030선까지 회복을 했던 코스피는 오늘 다시 속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모처럼 큰 통 크게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들도 현재는 다시 매도 전환한 상황인데요. 일단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온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관망심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함께 이끌어줬던 기구안도 오늘은 관망심리가 짙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현재 202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0.5% 정도 내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지수하락률보다 조금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장 10시 구간의 시장 흐름 어떨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오늘 밤에 벤 버넨키 연준 의장의 또 강의와 강연과 함께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미증시는 관망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치에도 그런 관망심리가 짙게 드려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약세작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시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사흘 만에 상승세를 비롯하고 오늘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약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닷새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가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선 장초반 지지해줬지만 지금은 그 밑으로 빠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1.67포인트 하락하면서 현재 2020선 무너졌고요. 2019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최대 순매수를 보여줬던 외국인 장 초반에는 사자세를 보였지만 이내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62억 원가량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300억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보다는 아우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빨간불 오랜만에 켜줬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5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작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23억 원, 외국인이 13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만 33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빠지니까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14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빨간불을 켜줬던 선대차 3인박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 약세장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혼조 양상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부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줬네요. 오늘 3%세 강세 흐름 보이면서 사흘 만에 반등 성공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 수혜조로 꼽히면서 0.31%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틀째 강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만 19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쿠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은 파란불 켜줬습니다. 0.47% 빠지면서 4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오랜 반에 빨간불 켜줬네요. 1%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조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하락세, GS 홈쇼핑은 빨간불을 켜면서 2%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권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CJN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나요? 2%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실적 기대감에 오늘 동반 상승세입니다. 6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빠졌던 포스코 ICT도 오늘 상승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이상의 상승 보이면서 7,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이거를 연속 상승했었던 CJNM 오늘은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연저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달러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월말 내고 물량까지 7회가 된다면 아마 연저점 밑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현재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으로 다가설수록 당국의 개입감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움직임 70전 하락하면서 1055원 7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각 따끈따끈하게 떠오르고 있는 특징주 탑10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부 제철을 꼽아봤습니다. 회사체 차원의 비상이 걸리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7% 이상의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2,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전기료 인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커지면서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IG 손해보험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주주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또 M&A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3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부산가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SKENS가 공개 매수를 결정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2% 이상의 급상승 보이면서 3만 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전기요금이 21일부터 한 5.4% 정도 오른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이틀째 강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100원 오른 3만 1,9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동북재강입니다. 전기료 인상으로 한국전력은 웃고 있지만 동북재강은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오늘 약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 이상의 빠진 채 보이면서 13,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후실적의 약세장에서도 분구하고 지금 상승 흐름인데요. 2% 이상의 강세 보이면서 현재 2만 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제이미어 뮤트먼지입니다. 카지노 자회사의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9% 이상의 급등 보이면서 현재 3,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3D 프린터주들이 급락했던 흐름에 여파가 국내 3D 프린트 시장에서도 약세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0.82% 빠지면서 1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동원 수산입니다. 최대 주주가 왕기철 대표 이사로 변경됐다는 소식이 오늘 나오면서 약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 이상의 빠진 채 보이면서 11,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왕과 함께 탑10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장 시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시장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겠는데요. 오늘장의 키워드로 오늘 시장 흐름 분석해 보면서 전문가의 전략까지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의 키워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스마트폰 대장주 업체들의 주가가 실적과 상관없이 본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내년 코스피 전망은 변함없이 장밋빛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도 수출이 살아나는 등 본격적인 회복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들어 국내 증시에서 팔자세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 신호탄을 보이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제거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의 대표주자 테슬라 모터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120달러 선까지 떨어지고 최근 6주간 화재 발생과 공장 직원의 부상 소식까지 전해져 시장의 악재만 안겨주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시장 키워드 함께해 주실 분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이천을 되찾은 상황이지만 역시나 답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희망 구분이 아닐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주춤한 외국인들의 수급,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로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들 상당히 최근에 코스닥 시장 하락과 함께 납보기 상당히 큰 모습인데 아무래도 코스닥의 주도 업종 중에 하나였던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다른 주도 업종이랑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이었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쪽에 많이 투자 비중이 높을 겁니다.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한번 짚어드리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내수는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기술 혁신성의 어떤 둔화 부분 따라서 최근에는 삼성하고 LG 같은 경우에는 공면 스마트폰까지 나온 상태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외형적인 어떤 변화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기술 혁신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우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 수요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태블릿 PC가 애플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 수준으로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갔다. 최근에는 태블릿 PC 관련 부품주 쪽으로 매기가 조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 코스닥 납보기 전체적으로 이제 좀 과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격과다 상태에서 사실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좀 지체될 것 같고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의 어떤 물타기식의 어떤 매수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가장 맞을 것 같고 지금 뭐 시장, 코스피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쪽까지 지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지금 수급과 시선을 돌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증시 내년 전망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강에서는 뭐 지금 2,500선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었고 예전에 뭐 이명박 정부 들어왔을 때 3,000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모두 다 터무니없는 말로 끝났는데 사실 이제 내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양적 완화 이슈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계속해서 좀 변동성 확대와 출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초에 보통 이제 연말쯤 되면은 내년 증권사들의 내년 전망 시황들이 발표가 되는데 내년 증권사 시황 전망 보통 이제 매년 나오는데 6개월 이상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컨센서스와 시장 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장은 역시나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그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표가 조금만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된다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이제 앞으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이제 진입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단순히 어떤 지표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기 분위기를 좀 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회복 국면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온 다음에 한번 출렁일 때 매수 관점에서 보고 경기 회복 시 그리고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시장이 이제 랠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 그게 이제 내년도 이제 전망 및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근시한적으로 보자 그러면 12월 말에 연말 랠리 효과는 어느 정도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보통 코스피 패턴을 보면은 연말에 좋지 못하면은 연초까지 좋지 못한 게 계속해서 이제 계속성과 연속성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연말에 좋을 때는 연초까지 좋은 흐름이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12월까지 실적 시즌 그리고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25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데 장기간에 이제 44거래일 순매수 이후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 공면을 좀 거친 이후에 어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순매수를 기록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외국인들 176억 정도로 다시 한번 이제 좀 소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 겪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해서 여전히 국내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이 미약하다. 올 연초 대비해서 상승폭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미국이나 일부 독일 선진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 15에서 20% 정도 연내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에 비하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받쳐놓고 다른 종목들 갖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형국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리듬을 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들 바이코리아 어쨌든 지금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계속 움직인다고 했을 때에는 바이코리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어떻게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에만 집중을 해보면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같이 좀 따라가는 전략. 그런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후장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외국인들 뭐 소포 오전에 매수를 하다가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대보슬 때만 해도 지금 매수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1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지금 10포인트 정도 빠지다가 8.5포인트로 약간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부합 수준까지 좀 올라오고 외국인 순매수 전환하는지 여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와닿는 얘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일 겁니다. 코스피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 쪽 말씀을 좀 드리면은 11월 11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 이격이 한 95 정도까지 빠지면서 이격 과다로 이제 낙복 과다 이후에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96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반등 시도는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오전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보았고까지 밀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후에는 코스닥의 반등 여부에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등 여부의 주목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연 초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긴 합니다만 최희승 차장님이 보시는 내년 예상 지수 밴드 좀 알 수 있을까요? 코멘트 들어보고 싶은데요. 증권사의 연초 시원과는 대부분 늘 틀렸다. 이렇게 답해 주셨었는데요. 네. 늘 틀렸습니다. 늘 틀렸고요. 금융위기 때도 최저점이 1400이다 1600이다 했는데 결국은 1000개지고 장중이 900개지고 사실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예측을 통해서 미리 전략을 좀 세워놓고 그런 예측이 맞아 들어갈 때 그런 전략들이 유효한 건데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틀렸을 때 그러면 바로 전략 수정이 가능하느냐 보통 그렇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취약점이고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일단은 연초에 양쪽으로 축소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그런 시나디오대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방 쪽으로 그래서 한 1900이 좀 위협되는 수준까지 좀 빠졌다가 그 이후에 경기 회복이 확인되고 경기 성장 국면으로 확장 국면으로 진행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외국인들 수급에서 보여줄 테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 대세 상승 그리고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유추해 본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 이후에 버블이 깨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그만큼 사실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상당히 더디다는 점이 불안 요소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지표가 계속 개선되고 확장 국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이머징 쪽 우리나라가 좀 이머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머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신흥국 쪽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유동성 유입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적 완화 축소 시에는 내년 초에 한 1900선이 위협을 받다가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든다면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최희승 차장님께서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4당 지점에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지금 사봐도 될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종목들 모아서 저희가 이효열 멘토님께 대신 여쭤봐드리겠습니다. 이효열의 이주식 삽니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궁금한 종목 첫 번째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증설 효과에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10월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많이 비싼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보면 괜찮을까요? 네, 현대위아는 최근에 자동차 그룹이 올해 증시를 좀 되돌아보면 가장 좋았던 업종군은 운수장비 업종군이죠. 자동차와 조선주가 가장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현대위아도 현재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 자동차군의 수출 호조라든지 실적 호조가 역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론 밸류에이션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약간은 좀 비쌉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은 좀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비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상승이 많이 이어진 바람에 약간 좀 비싼 수준인데 펀더멘털 분석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시가총액은 5조 원이 살짝 상회하는 그런 수준의 시가총액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매출도 꾸준히 작년까지도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도 매출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도 성장하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올해와 작년에 보면 4천억 원 이상의 순익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5조 원 정도의 수청이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소 자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자산가치를 대비해 봤을 때는 조금은 비싼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증설에 따라서 계속 올해 기계사업부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해외 엔진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고 고마진의 부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신고점을 갱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고점 돌파 또 수급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수급적인 요소에서 좀 본다면 역시 기관 외인인 기관과 외인인 모두 지금 매수 기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일단 추세 상승은 계속 좀 이어질 기현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신고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랠리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매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추경 매수가 최근에 시황을 좀 대비해 본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인데요.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19만 원 초반 정도를 매수 관심가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목표가는 상당히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을 또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점 경신하고 있는 현대의 위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를 고려한다면 약간 조금 비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9만 원 초반에서 다지고 갈 때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망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5만 원까지라고 정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기간을 본다면 지금의 속도의 흐름으로 본다면 3개월 안에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요. 올해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된다면 역시 내년 초반까지는 상당히 상승세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수급에서 역시 최근에는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지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년 초까지 지켜보면서 25만 원 정도 3개월 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면 좋겠다. 현대의 위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최근 전기료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면서 어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3만 원대의 단순에 회복하면서 현지는 한 3만 2천 원 선인데요. 연내 연고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적인 가격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전력은 정말로 좀 무거운 종목이었죠. 굉장히 방어주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다만 최근에 가장 큰 이슈죠. 최근의 이슈는 전기료 인상입니다. 전기료를 인상을 안 할 걸로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산업계에서 좀 반반은 있습니다만 전기료 인상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급등을 좀 했는데요. 일단 펀드멘터는 쌉니다. 워낙 한국전력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죠. 자산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싸다고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호재로 좀 본다면 일단은 싸다고 말씀드리고요. 호재로 본다면 전기료 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원화강세 기저죠. 원화강세. 외화부채가 좀 있기 때문에 원화강세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호재를 좀 등에 얻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펀드멘터를 잠깐 보시면 시가총액은 20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다만 총 자산규모는 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부채가 좀 많고요. 150조 원 정도 되고 공사죠. 단순히 공기업과 사기업의 공동의 형태를 좀 띄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되겠는데요. 적자 기조가 좀 심화가 되다가 올해 3분기에 흑자전환 또 예상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적자입니다만 내년 이후 턴어라운드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의 흐름 역시 전기료 인상이 가장 크고요. 이번 인상에 따라서 전기료 인상을 감안했을 때 한 해에 한 2조 원 정도 2조 7천억 원가량의 추가 수입이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입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또 기관의 매수 지금의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 부분도 좀 체크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기관이 계속해서 와서 끌어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600만 주가량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물론 블록딜이라는 그런 흐름 때문에 계속 매수가 좀 있었던 것도 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수급은 기관이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기관 매수가 지속될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어쨌든 자산가치나 내년에 턴어라운드를 예상했을 때 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좀 본다면 지금은 좀 22선하고 이 얘기 좀 있죠.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매수 관심가는 3만 1천 원 이하 정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자산이라든가 실적가치 또 턴어라운드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본다면 2종 고점 부근인 한 3만 4천 원 선 정도를 역시 목표가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관 매수 확인이 필요한 한국전력 관심가 3만 1천 원 이하 목표가 3만 4천 원 설정해 주셨는데요. 연 내 3만 4천 원 목표가 가능할까요? 지금의 어떤 기조들 특히나 이제 매수가 중요합니다. 항상 뭐 인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흐름은 어쨌든 전기료 인상이라는 재료가 좀 반영되고 있고요. 다만 어제 오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좀 됐다고 보고요. 오늘 3만 3천 원까지 갔었는데 3만 4천 원 그리 멀지 않은 목표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매수만 유입이 되면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겠습니다. 조그만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목표가 3만 4천 원 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의 위아 한국전력까지 가격 진단을 받아 봤는데요. 이효일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오늘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대형주에서 대형주 중에서 한화 그룹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 하나가 되겠는데요. 한화는 역시 최근에 계열사들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보면 한화 케미칼의 흐름도 역시 태양광을 붙들여서 좋은 흐름이고 한화 생명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계열사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호조를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화 건설 같은 경우도 또 이라크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물론 주가는 상당히 좀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은 좀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 그리고 자체적으로 방산 부분의 매출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펀더멘털 분석을 다시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3조 원 정도 되는 한화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계열사들의 어떤 지음법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관여가 되면서 올해 예상하는 단기 순위가 한 3,6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요. 아쉬운 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부채가 좀 많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총자산 규모는 한 7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를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상으로 또 실적 부분으로 본다면 현재 부분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역시 실적 개선에 따른 상승 기대감이 역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대응에서 좀 본다면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역시 매수 주체가 지금은 외국인입니다. 외국계에서 계속적인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계의 매수가 지속되는 지역으로 좀 꼭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역시 매력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매매 대응에서는 매수 관심가는 4만 원 선 초반 지금도 한 4만 원 초반 정도는 되는데요. 4만 원 초반 정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4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손절가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최근에 한화 그룹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꼭 굳이 잡는다고 한다면 최근에 저점 부근이 한 3만 9천 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짧게 손절을 잡으시고 상승한다면 목표가는 4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오늘은 한화였습니다. 4만 원대 초반 지금 가격 수준에서 진입 가능하겠고요. 4만 5천 원대까지 전국점 넘어서 4만 5천 원 수준까지 목표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b use Women at Home 테이블 의 하나님ên exact 와 tru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 상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상위 종합주가 지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0.53% 상승한 2204.74포인트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액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2200선의 돌파가 가능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통제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개 도시의 가격 상승폭이 1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부동산 거리량의 급증세와 함께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열에 대한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중국 정부에서 올 초에 내놨던 부동산 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긴축에 대한 부담감들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강저우 같은 경우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은 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1가구 2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선지급금 비중을 70%로 인상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 통제를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1월부터 9월까지 서비스 무역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하는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중국 증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2,200선에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 오늘장 2,200선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하시는 거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개장 상황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가치투자에 대한 궁금증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전문가의 엄선된 종목까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가치투자, 진득하게 위대하기의 순서인데요. 수요일에는 이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우재근 차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가치투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장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기아 자동차입니다. 기아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아차는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로서 전세계 상위 브랜드에 속하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선도기업으로 속해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48조 원으로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비해서 2014년도 예상 PR은 약 6.54배 수준으로 현재 시장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차의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글로벌 생산량이 올해 760만 대의 수준에서 내년에는 8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아차의 주가는 5만 원에서 6만 원대의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주로 엔화 하락으로 인해서 일본 자동차 업체와의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 그룹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저가 마케팅 전략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오히려 판매량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회복과 신차 출시 모벤턴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기아차 주가는 박스권을 탈피해서 한 단계 레벨업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렌토 등 신차 출시 효과로 인해서 판매 단가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3분기 기아차는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면의 악재가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파업과 원화 강세의 영향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부터는 중국에서 포르테 R, K5 판매 효과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 실적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K3와 K7의 판매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 매출액은 12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9,500억 원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4분기 이후 실적 개선과 그리고 내년도 신차 출시 효과로 인해서 기아차 주가는 저평가 국면을 탈피해서 PER 약 8배 수준인 8만 원대의 적정 주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연 저점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원 N 환율도 마찬가지로 5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평균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 변동하게 된다면 실적은 한 300억 원 정도 분기별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통계도 들어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경쟁 업체로서 일본 자동차 업계를 많이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N와 달러에 대한 원 N 환율에 대한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어서 일본 자동차 대비해서 품질면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 저가 마케팅에 의한 영업이익의 감소는 크게 우려할 바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럽 시장 쪽에서는 기아차의 선전이 뛰어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을 만큼의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기아차의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 오늘 현재가 약간 소폭 조정받아서요. 6만 1,500원의 현재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6만 2천원 아래 지금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적절한 가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2천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8배, PR 8배 수준으로 봤을 때 약 8만원 정도 산정이 되는데요. 적정 주가 8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요. 비중은 10%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에서 기아차는 내년 후까지의 전체적인 모멘텀을 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고요. 따라서 단기보다는 중장기 투자 약 6개월 이상으로 보시고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5만 5천원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종목도 추천을 받고 있는데 혹시 기아차를 현대차와는 달리 가치 투자를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단순히 말씀을 먼저 드리면 현대차의 경우에는 일단 모멘텀이 먼저 반영이 된 경우입니다. 기아차보다 현대차가 최근에 중국 공장 가동률도 높아져 가고 있고요. 신차도 조금 더 빨리 출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기아차 대비 현대차의 이런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서 먼저 선침해하는 형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현대차는 지금 현재 조금 밸류에이션이 약간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더 오를 수 있는 기아차가 가치 투자에는 적용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추천 종목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이 50%고요. 하나금융지주와 현대중공업, 풍산, 국도화학, 대덕GDS를 각각 10%씩 담았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다소 줄었습니다. 대덕GDS가 아쉽게도 한 6%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반대로 6.5%의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5% 이상의 수익 구간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편입하지 못했습니다. 네. AS를 받아볼 텐데요. 오늘은 LG디스플레이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LG디스플레이 지난주에 제가 매수카를 2만 2천원에서 2만 1천원 구간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가가 지금 2만 3천원대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주가를 조금 매수가를 상향 조정해서 2만 3천원, 지금 오늘 가격이 2만 3천 250원인데요. 2만 3천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걸로 일단 좀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하고 선절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디스플레이 예상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매수가격을 상향 조정하셨는데요. 2만 3천원대, 지금 가격대라면 진입해보기 괜찮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목표가격이 3만 5천원, 선절가격은 1만 8천원이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LG디스플레이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대덕 쥐디였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한 1%의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손절가 위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매수가 아래에서 현재 상황인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손절가격을 1만 8천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대덕 GDS가 장중에 저가에 1만 8천원을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만 8천원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가를 강하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1만 8천원 이하로 강하게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루 이틀 정도 이번 주까지 조금 더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만 8천원대를 일단 저는 저점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 선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손절로 처음 계획대로 손절 대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렇게 강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해서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보유하시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덕 GDS 손절가 1만 8천원이 강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들어볼게요. 현대중공업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한 0.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수익 또한 6% 이상으로 내고 있는 종목인데 목표 가격이 33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진단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현대중공업은 그대로 이제 보유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주력 종목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그 월봉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의 2008년도 가장 낮은 저점이 약 15만원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이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55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20만원 선 바닥을 지지하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그 조선업에서 현대중공업이 가장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수주액 달성액으로 봤을 때는 2008년도 호황 시기 그리고 2011년도 호황 시기 때에 거의 그 수주액에 맞먹는 상황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상승 여력은 더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유산. 이렇게 AS 모두 받아봤는데요. 마지막 종목까지 현대중공업까지 AS 받아봤습니다. 믿고 꾸준하게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는 것 괜찮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진권의 오재근 차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10시 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추위의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감기 끝까지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